상승기류를 타면서 서서히 고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상승기류를 타면서 서서히 고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지난 3월 14일 그들은 DMZ를 떠났다. 두루미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준 철원 DMZ. 올가을 이들은 DMZ를 잊지 않고 연애해처럼 다시 찾을 것이다. 철원에 있는 동성초등학교 4학년 김다정, 김다현입니다. 저희는 쌍둥이입니다. 똑 닮은 얼굴만큼 저희는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지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새입니다. 특히 두루미요. 두루미는 우리가 사는 철원에 해마다 겨울이면 날아옵니다. 저희 아빠가 농사를 짓는 논에도 찾아와 먹이를 먹어요. 그래서 저희는 추술할 때면 아빠한테 부탁하죠. 두루미 먹이를 꼭 남겨주라고요. 지난 겨울에는 두루미가 우리 눈에서 먹이 먹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어요. 늘 보면서도 느꼈지만 그림으로 그려보니 두루미는 정말 아름다운 새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두루미의 학교에서 두루미가 점점 줄어들어 멸종유기에 처했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한편 파괴 때문이라더군요. 우리 철원에선 두루미가 사라지는 일이 없겠죠? 자연이 깨끗이 보존돼서 이쁜 드루미를 올 겨울에도 내년에도 해마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철원에서부터 함께 편하게 맴OP을 작 noon을 까진 느낌을 합니다. 우리 철원에선 Method étaient zones 없는 미사람 от paycheck. 우리 철원에선 넘어 canon은 에어라였음에 뜨거운 적 destBar implementала 입니다. 아ís Saud hor r